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치판을 아주 근접거리에서 취재하는 사람들은 현재 대선 캠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현장감 있는 그런 생생한 정보를 일반인들에 비해서 많이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석열 캠프에는 승리에 대한 낙관론이 상당한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11월 24일날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은 이런 대세론에 대한 낙관론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면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상황판단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현종 논설위원 그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현종 논설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목소리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과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고 컨벤션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선 승리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서 자리다툼이 치열하고 정권 향방에 민감한 기업들도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망세를 유지하던 공직사회도 중립으로 돌아서는 조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개표가 끝날 때까지 모른다는 속설처럼 아무리 여론조사에서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지난 1997년 대선 당시에 유해창 후보 진영이 성리감이 도처해서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농공행상에 몰두하다가 패배한 뼈아픈 기억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논설위원이 제외하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현종 논설위원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대한 진단이 올바르다면 저는 정말 한마디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전망과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을 걱정하는 일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황인식과 너무나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24일자 조선일보는 사슬에서 이미 충분히 기울어진 대선판을 더욱더 기울어지게 만드는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선거주무장관들 KBS 사장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여당을 위한 대선체제가 완성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권이 6개월 남았는데 무슨 개각을 하겠는가라고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련 부처장관을 중립적 인사로 교체해달라는 야당 요구에 분명히 선을 건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 선거일정 엄정중립을 약속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선거관리 주무부지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여당 중진이자 신문의 핵심인 박범계 전해철 의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벌어진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55일째에 이어지고 있지만 윗선과 그분에 관한 규명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법무부와 공수처의 감찰과 수사는 11간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박범계 장관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성가정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은 민주당의 대선공약 개발에 관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된 상태입니다 정권 방송들의 선거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야당을 언론적폐원융이라고 비난하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비방선 거를 오진 사람이 KBS 사장 후보자로 임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은 지난 4년간 일방적으로 정권을 편드는 방송을 해왔습니다 김어준 씨는 서울시민세금으로 운영되는 TBS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고 윤석열 후보를 깎아내리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 등은 당연히 방송통시심의위원회 방심위의 제재 대상입니다 하지만 방심위 역시 정권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당을 위한 전방위적인 선거체제가 완료된 셈입니다 여당을 위한 전방위적인 선거체제가 완료된 셈입니다 조선일보 사슬도 차마 그 문제만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알면서도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선중앙동화처럼 굴직굴직한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11월 19일날 전국민일보 편집인을 지낸 한석동 씨는 데일리안지에 누구도 실시하는 이미 충분히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석동 전 편집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유리와 분리를 떠나서 투표 개표 공정성을 먼저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생각으로 감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선거운동에 함몰되어서 투표 개표에서 눈을 떼면 낭패를 자처할지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 대선 패배 정도가 아니라 가뜩이나 망가진 나라가 회복 불가능으로 내려앉을 것은 뻔합니다 초유의 드루킹 댓글 조작인들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4.15 총선 재검표 현장에 기막힌 얼룩들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시대의 최고 가치인 정권 탈환과 정권 교체는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라는 것은 선거 무결승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누구도 꺼내지 않는 이런 소위 선거의 무결승 문제라는 부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점을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누구도 외만하지만 한석동 전 국민일보 편집인이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대선판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되어 있다는 상황 판단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낙관논이 덜 불처럼 번지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상황 인식 능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 한탄도 절로 나옵니다 아무튼 윤석열 캠프 측은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고 그냥 선거판이 기울어져 있다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 아주 크게 기울어져 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가설이 아니고 그냥 팩트다 사실의 단점을 깊이 인식하고 정말 대우각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